맛있겠다, 우리 먹자. 잠깐. 왜, 왜. 잠깐. 왜, 왜. 아직 더 차려야 되는 게 있어. 기다려봐. 사진이 먼저 먹어. 카메라로 찍고. 저거 뭘까요? 뭘 갖고 오셨을까요? 여기 딱 비법이 나올 것 같아요. 집에서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. 이게 뭔가 뭐니? 김이다, 김. 조미김. 양배추. 찜. 이거 생김이네. 이렇게 먹으면. 여기다 이렇게. 여기다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. 오.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되게 많아서 아무래도 밥 먹는 양이 줄어들겠지?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. 언제 시장 같이 한번 가자. 내가 양배추하고 팀하고 한번 사줄게. 와. 응. 나 양배추 사주려면 세 통 사줘야 돼, 언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